자, 들어가자. 오늘 2일차. 아, 강아지!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? 원래 애들 잡을 필요가 없는데, 아니! 그만해! 이쪽에서 막 싸울 필요가 없잖아, 원래.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오, 얘 죽이자. 싸우면 안 되겠다. 온메! 와, 이거 어떡하지? 야, 뭐야! 오, 이거. 와, 이거 불강아지 뭐임? 와, 맨돼지구나! 아니, 이거 뭐야? 와, 뭐냐 이거? 어? 이상하네. 쟤 어떻게 잡지? 그냥 다 잡으면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, 그냥. 이쪽으로 지나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? 아, 이쪽 길이 있네. 들켰죠! 형! 아니, 들켰다고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닌데. 아, 이거 2단 점프가 되네. 아니, 빠르게 가는 루트 좀 알자고. 저 소에서 몇 번 죽을 것 같으니까. 아! 진짜 어떻게 깨! 이거 깨라 맞는 거 맞아? 왜 두드러 막기만 하냐고요?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으아! 으아! 아, 이게 안 되네? 아니, 이렇게 가면 되게 불편한데, 루트가? 이 루트 밖에 없나? 저렇게 못 가나? 으아! 씨... 아, 짜증나. 아... 나 이거 왜 하고 있지? 아니,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약간 등본. 이 길로... 아, 이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나? 그냥 그거에 대한 탐색. 딱 기다려봐. 아니, 왜 안 잡혀! 세큐라 F4요? 나는 이 길을 딱 이렇게 완벽하게 가고 싶어. 아, 아... 아, 아아... 아아... 2,000년 후 아니, 님들, 님들 혹시 답답해요? 님들 혹시 막 화나 나요 제가? 이렇게 게임하면? 막 빨리 싸우던 거 보고 싶은데...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 표정도 없고 채팅 데이터만 있는데 존나 열받은 게 느껴지지? 야 봤어? 내 연습한 루트 이거지 이거지 빨리 오잖아 이제 아 아하씨 아 가구 보여주자 파킹아 오늘 고고기 묵자 와라 페링 컴온 아 들어올리고 2단 밀치게 그렇지 아 저 패턴을 모르겠어 달리는 모션이 똑같은데 이런거 맞고 나 잘먹는데 나는 기저아 이 과구병 자식아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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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라고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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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 안녕하세요 됐다 엄마 넌 뭐니? 아호호 개새끼야 아으 버프시켜줬구나 어이 분위기 좋아보이는데 니놈들 그거 나도 끼워주라 으응? 으잉? 내가 어디로 몰려오는군 하아! 느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돌 수 있을까? 그것은 불가능! 촛! 너희들은 내가 어디인지 모를 것이야 그리고 나도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지? 오! 뭐예요? 뭐해 부메랑맨 어이 어이 니놈들 기분 좋아보이잖아 음 반갑다고 나도 끼워달라구 호호! 말은 여포인데 하는건 한 마리 잡고 티네요 그걸 무한반복하면 다 죽이는 것이지 니 옆에 친구놈을 내가 죽였다! 크크크크크크 따라올테면 따라와보시지 반갑다고 친구 데리고 아 이번트라이 깹니다 시작하자아아악 죽여주지 패드 때리고 빼고 하나 둘 빼고 옆으로 올때 전진 나는 회피 내려찍기 배워내기 괜찮아 세대 패링해주고 하나 옆으로 엄마 패링 어 발탁이다 야 도망가야돼 잡개 피해 하나 둘 패링 배워주고 빼고 배워주고 빼고 안 맞고 거리 조절 이게 철권이야 철권으로 달렸는데 나의 피지컬 어딜 어딜 회복하려고 막았다고 젠장을 넘어 내 턴 내 턴이었다 이제 내 턴이다 이제 내 턴이다 아 잡았다 어디로 가야되고 길이 되게 복잡하다 여기 위에서 좀 바라볼까 어 왜왜왜 뭐야 이 친구가 있었네 여기에도 한마리가 있는건가 아 여기 한마리가 있었네 설거지 도망가 아 아 아뇨 아니 얘네 개빡세 하하하하 이거 뭐 보스가 어려운게 이게 아 너무한거 아니야 방금 겹춘은? 아 일단 죽였다 뭐야 이거 와 존나 무서워 뭐야 야 다시 해볼까 안녕하세요 두 번은 안 통해요 자 이제 죽어라 아 씨 존나 많네 나 이제 맞으면 죽는다 야 이 친구 쎄보여 아 기불 으아아아아아아 휴식 사라져라 절개 휴식 사라져라 와 왔다 어떡해 아 여기 원래 설레 있던 곳이잖아 그 길이 그 길이 어딘데 어디로 가 아 기불로 텔포 오케이 자 텔포할게요 야 지렸다 휴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휴식하면 내 살아나잖아 안녕하시오 오 센세 휴식하고 올게요 자 한번 싸워볼까 진스킬 와 뭐야 이거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발도잰데 오 아니 이게 뭐니? 발도들 미쳤다 야 이게 뭐야 야 왜 바람의 검심을 내려왔어 천사기용성 타이밍 미쳤네 반응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렇게 한 거구나 넌 지졌다 너 이제 끝났어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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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아 지랄 후딜이 너무 없잖아 몸은 풀고 시작해야지 이 자식아 몸은 풀고 시작해야지 이 자식아 춤춰보자 진짜 춤추는 중 와 다가와 다가와죠 베이베 첨벙 히 자 다시 가보자 한 번 더 밟고 그 정도쯤이야 견질 수 있다 이 자식아 아니 거의 끝났다고 흐야 흥 느리군 쓰러지는 것조차 이제 안해요 뇌반? 공중에서 일순간 도신의 번개를 받아 되돌린 비기가 있다 그것을 뇌반이라고 뇌반 머쓱타드 어? 얘 걔다 1탄 때 만났던 보스 야 의수인 줄 알았는데 의수가 돼버리네 이제? 지금 이 녀석을 보니 왼팔이 아래 오는군 불사의 걔야? 아이엠 아이엠다 오호호호호 바로 보스전인가? 이번엔 오른팔도 잘리겠군 아이엠 가자 이크스 오 왜 발을 쏴? 비겁한 놈아 아니 이거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차기를 해 아주 이제 좋은 검수리로다 제법 좋은 검수리군 타이밍 타이밍 왜 이래 오오 오오 난리 났어요 이 친구 신났는데요? 어? 앗 으헝 으흑 으 Blog 으 으으 아 대개 어? 어 추가 으으아 으어嗯 으으 Seite 이빨! 공격을 쉬질 않네! 와 대박이다 이게 그냥 통합을 맞았다 와 개 어렵다 이거 뭐야 헷갈리게 하네 너무한데? 야 나 할 줄 알겠다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어딜 활을 쏠라고 비겁하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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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기! 원 투 가드! 찌르기! 난 내가 계속 공격만 한다 괜찮아 맞아도 돼 그래봤자 나의 공격에 이길 수 없다 내 턴 내 턴 내 턴 그렇지 왔지 턴 내 턴 내 턴 활! 맞고 괜찮아 공격해 배기! 2단 점프! 차차차! 차! 패링 해주고 활 쏘지마 활 쏘지마 활 쏘지마 활 쏘지마 활 쏘지마 찌르기! 앞으로 갔는데 분명히 팅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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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하나 둘 셋 자! 2단 점프! 오! 야야야야! 보고해야겠구나 이틀 때 무조건 저게 아니네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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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기! 오! 왜! 동그라미 놀랐잖아! 절씨가! 훠야야야야! 스앗악! 미고토다 미고토다 미고노시 노 비오 후 쉽군 후 쉽군 얼레? 얼레! 야, 이거 피콜로냐? 누군 벗었어! 뭐야, 이거! 안 돼! 뭐야 이거! 아니 나 체력 없는데요 님들아? 뭐야 이거! 어 찌르기 어 배기 아 미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! 진짜 이거! 뭐야! 이거 볼라고 님들이 세키로 하라 했구나 초반보스 이거 볼라고 덤벼라! 개니치로! 이유리야! 미친 이유리야! 왜 저렇게 와? 아이씨! 어이씨! 아이씨! 아 개새끼야! 뭘 해보자 좀! 아 뇌반! 뇌가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공중에서 일순간 도신의 번개를 받아 되돌린 비기가 있다 그것을 뇌반이라 니놈이 가미! 가드! 뇌반! 지옷! 어어! 오우이씨! 드디어 첫 성공이다! 오! 피해 맞고! 르만! 죽어! 이걸로 끝이다. 뭐야? 살아나? 뭐야, 좀비야? 언데드인데, 언데드? 야, 이거 4페이지 이딴 거 있는 거 아니지? 와, 최종 보스 느낌 나. 오늘 세키로, 게니치로 공을 상대해봤는데요.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야, 놈. 자, 야, 놈. 세 나래 돈 뭐. 자, 야, 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